안녕하세요 복트럭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5톤 메가트럭 중축 차량입니다 중축이라 적재한 길이가 5m 30 이구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시기구요 주행거리가 2900km 즉 3000km 밖에 주행하지 않는 아주 따끈따끈한 차량입니다 5m 30이라 공투 포크레인 장비를 운송하는데 최적화된 장비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1 2 바로 για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